1시강 최상호 1시간대 1시 14분 1시간대 2시간 2시간대 5시쯤 4시쯤 5시쯤 플랫 아니에요? 맞아 오틀비 왔어 하하하하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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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돼요 오틀비 방송 아틀비 방송 볼 때는 고소이 너무 많이 해서요 우리나라 와서 진짜로 일 너무 열심히 해서 감사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진짜 마음 너무 기분 좋아요 진짜로. QBS 때문에 우리 스타트한테서. 그냥 바꿨어요. 바꿨어요. 아니 그걸 몰랐어요. 아.. 바꿨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대산 어떻게 가? 대산이요? 남초 18년. 명절 사러 가려고? 같이 가자고. 처음 왔을 때는 코트바에 있었는데요. 근데 아줌마들이 너는 이제 코트바에서 나봐. 그냥 어디서 가요? 추천도 추천도 지켜놔. 추천도 지켜놔. 추천도 올려요? 예산. 아직 추천도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한 번 가야 돼. 고향 이름 찍었어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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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 아, 뭘 잘 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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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그런 거를 만졌다. 안 물어요, 얘길래.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이제 나왔어요. 안녕. 자, 봐봐. 바이바이. 아, 비까 했어? 아니, 비까 아니에요. 저희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예산, 우리 예산 사람이에요. 아, 예산? 아, 제시아 어머니. 어머니가 비물카 때문에 안 물어줘. 먹어야지. 그런 거 있어야 보게. 네, 한마산. 아, 근데 거기서 맛있었나 봐요. 여기 사람 많아니까. 사람 많이 있으면. 센스가. 여기 묶은 나머지. 근데 고기 들어가 있어요? 고기? 응. 무슨 고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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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겠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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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맛있는데요. 근데. 마누라이라는 시즉 때문에 더 맛있어요. 이거 보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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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